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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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선제 출마하기 위해서 발판 마련한 거 아니냐 발판이다 없는 거니까 아 아 사실은 우선은 희망이 서기쿠스란 지결을 났고 도시계획도로 대수로 정리를 농업용수 원활하게 다 수급으로 정리해달라고 나는 누구상 어떻게 다 처리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죠 2년 일할 시간이 금방금방 갈 뻔 예 그렇습니다 서기쿠스장으로서 저희 약간 역할을 갖고 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